2023년 11월 국산차 판매량을 보니 기아 EV9 출고량이 375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뭐 기록적 폭망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연말이 다가오며 보조금 지급이 마감된 지역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면 선 넘었죠. 말 그대로 나락같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 EV9은 EGMP 베이스의 첫 번째 대형 SUV였기 때문에 출시 당시 정말 큰 기대를 받았던 차량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무척 아쉬운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디지털 패턴 라이팅,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등 미래지향적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이 차량의 주요 소비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빡시한 실루엣을 지닌 데다가 넓은 실내, 전기차 최초로 3열 시트 장착 등 여러모로 괜찮은 상품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99.8kWh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 덕분에 거대한 덩치와 무거운 중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00km를 넘는 완충시 주행거리를 가졌으며 성능 또한 나름 괜찮기 때문에 월간 판매량 375대는 참 아쉽게 느껴지는 성적이죠. 이처럼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EV9입니다만 주행 중 동력 상실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발생되어 초반 흥행에 찬물을 끼얹어버렸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던 레벨 3 자율주행 HEDP 탑재도 무기한 연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아 내부 직원들에게 EV9을 30%를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민심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서 EV9 반응이 나쁘지 않고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전기차로 뽑히기도 했으며 그 밖의 수상 소식도 꽤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고급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본진인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폭망 실적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이 심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물량이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조사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요. 기아는 최대 2,600만원에 달하는 EV9 할인 제공을 통해 재고를 소진하겠다는 프로모션을 단행하였습니다. 거의 30%에 달하는 폭탄 세일이다 보니 중고 매물보다 신차가 더 저렴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계약 대란이 일어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생산된 기아 EV9 에어 어스트림은 5천만원 중반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국산차에서 이런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미 기아 EV9의 오너가 되신 초기 구매자분들은 이 같은 프로모션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비싸게 구매하여 손해를 봤고요. 중고차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차 피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래도 지금 EV9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이 추후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 나올 아이오닉7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